아 죽었네? 실버 정면에서 이렇게 싸가지고 이 4번 촉추가 뚫리면서 폐가 으앙 키고 레프트럭 프레쉬 얼럴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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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럴 뭐 이상한 영화 120미터 이 등급은 10점이 더 높아요 골드인데 뭐 실버 뭐 나부랭이는 뭐 의미도 없고 자리다 돈벌어 이거야 돼 일단 멧돼지를 찾으러 요기 들렸다가 멧돼지를 찾으러 가자 누구냐 누구냐 멋있었는데 뚜루뚜루 그 이 게임은 배경이 참 좋아요 나쁘지 않아 맵마다 분위기도 다른데 물론 내가 지금 얼음맵만 아니 얼음맵이래 시베리아 맵을 하고 있긴 하다마는 다른 맵도 한번 가보긴 해야되는데 딴 데서 멧돼지 가볼까 사바나에도 멧돼지가 있겠죠 거긴 좀 더 사나운 멧돼지를 하나 사바나를 한 가봐야겠어 우리 사바나가자 사바나 멧돼지 아니 그 사자 잡으러 백수의 왕이 사자야? 호랑이야? 그 뭐라고 하죠? 그 있잖아 사자랑 호랑이랑 그거 부르는 그 뭐라하냐 그 명칭 사자였나? 사바나 사바나 이거 그거 아니에요? 모른쪽에 이거 그 뭐냐 지구의 배꼽이라고 불리는 않을 거야? 아니면 그냥 만들어 놓은 건가? 이게 또 처음 해보는 거랑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45년대 바오밤 나무로 오래 사과나는 좀 좁아보이는데 끝이야 아까 저기로 말한다 눈뽕을 선사해 주지 태양권 이 배경 좋아 어? 이걸로는 잘 안보이네 스코프로 봐야겠는데 아 이게 잘 보이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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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끄나 안끄나 똑같은데? 아이씨 이게 아니야 레인지 파인더 음 잼 오릭스 가젤 오릭스 레인고식스 딜락스 프라이스 오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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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봐준다 아니야 안봐줄래 마음이 바뀌었어 거리 몇이야 이게 150미터 밖에 안된다고? 베이비 소자 내가 지금 당장 사볼건 아니니 아이씨 여유가 이곳으로는 이게 보수들은 700미터 사격까지 한다는데 오오오 아이씨 동물인줄 700미터는 어떻게 쏜거지? 저까이가 700미터 아니야? 야 이정돈데 700미터가? 어떻게 맞춘거야 이녀석들 아이씨 이건 그냥 내비둘게요 나중에 퀘스트 받고 첫 수확을 해야지 뭐 의미없는 살생은 안되는법 탐촌 사야겠다 10발 남았네 스몰일곱 뭐 남아 돌고 해야지 사자를 찾아서 사자를 찾아서 스프링 스프링뻑 스프링뻑 스프링뻑은 로컬 마케트에 오케 오케 도착하자마자 2미터를 점프할 수 있대 점프력이 서전트 점프야? 와 이거 풀떼기 이렇게 돼있으면 안 보이는데 어이씨 아이씨 안보여 그리고 방송 화면에 제일 악영향을 끼친게 이거거든 풀떼기들 화면 깨지거든 모자이크 되거나 이상하게 풀떼기는 처리가 안되더라 잘 어디 던지가네 베이스캠프 몇이야 아이씨 아침이다 아침 이제 시작인가 하베스턴 애니멀 아무거나 족치세요 일단 요 앞에 문표 지었고 하나씩 열어보죠 아이씨 크아 배경좋다 아우네 아 왜 현실도 그래요? 어 나 현실에선 사진을 안찍으니 뭐 고건 몰랐네 풀떼기 많은 게임이 화면이 많이 깨져 이유는 모르겠다만 랜드마크 자 일단 동물이란 사바나에서 물을 마셔야 될거 아니야 물을 호수쪽으로 간다 강가 강이라 호수야 뭐 고인물 저게 뭔가는 코박죽하고 있겠지 지금 야 이게 얼마나 사냥하기 편해보여요 그냥 쓱 한번 훑어보면 뭐가 보이겠다 왜 없지? 어 있네 뭐니? 멧돼지 아냐? 진짜 보이네? 싸클 워호그 사클 사클 이면은 4570 정도는 되어야겠구만 거리가 멀어서 시작은 저 녀석인가 0.150 0.150 잡혀있으니까 약간 올리고 어디로 가버렸냐 오잉 허허 어디갔지 그 짧은 사이에 사라진다고? 어? 뭐야 응? 어디 풀떼기에 숨었나 누워가지고? 응? 응? 아 뛰었구나 와 잠깐 여기서 줌 풀고 무기 수합하는 사이에 뛰어갔다고 저기까지 미쳤다 저리깐 놓치지 전력질주 했나본데 쩐다 우리가 동물을 놓치는 이유 메이팅콜 근데 저 녀석이 저렇게 가로질러 가면은 가다가 만나지 않을까? 일단 뛰지는 말고 옆으로 가로질러 보자 야 여긴 사냥하기 진짜 편하다 풀이 없는게 너무 좋아 이 탁 트인 시야 어? 이게 바오밤 나문가? 요거 아닌가? 뭐 이렇게 크냐 뱉 뱉 안 뱉 뱉 엉 뱉 뱉 뱉 뱉 뱉 뱉 뱉 아이씨 움직인다 몇 미터일까 저게 100미터? 115미터? 어? 잠깐만 총소리 들으면 도망을 갈텐데 얘냐 얘냐 뭐니? 8티어인데 멧돼지 보단 예지? 300미터 아 잠깐만 바람은 거의 안불거든 안 맞았을러나? 저 녀석을 보도록 하지 낙차도 봐야돼 아니 무기가 달라가지고 낙차가 어떨진 모르겠다 일단 뛰었거든요? 즉사는 아니란 말이야 어? 어? 어 쟤는 아닌데? 뭐야 내가 누굴 쏜거야 이거 꺼져 꺼져 안 쏜다 난 내가 쏜 놈만 잡는다 이게 페널티가 있어요 내가 쏜 놈이 있잖아 걔가 만약에 죽었어 근데 내가 회수를 안하면은 다음 다른 녀석을 잡았을 때 그 페널티가 있어요 무분별한 사냥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딱히 죽이지도 않았는데 아 그 죽이기만 하고 회수도 안하고 막 갱판친다고 뭐 그런게 있거든? 페널티가 근데 확실히 물가쪽이라가지고 애들이 많긴하다 피를 찾아야돼 맞추긴 했겠지? 인간적으로? 쓰읍 내가 누굴 추적한건지 알길이 없네 이게 피의 흔적이 흔적이 너무 많아 피가 안보여 어디서 쏜건지도 모르겠다 피피피피피 혹시 못맞춘게 아닐까? 이쯤 되면 드는 생각이? 혈운으로 보이는 흔적은 안보이는데 못맞춘건가? 어 이건가? 이게 왜 파란색이지? 아 맞았네 보자 베리프레쉬 런 일단 맞긴 맞았어요 근데 즉사가 안났어 근데 즉사가 안났어 출혈도 미디움이니까 조만간에 쓰러졌단 얘긴데 아 저기있네 쓰읍 한정을 봐야겠지 골드 보자 골드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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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scope 주자가 보자 보자 조 요 등 딱 요 위쯤 쌌는데 0.150 이고 300리터 잖아 그 150미터가 거의 한 겸 마이크루 헤드 폴리스 푸시스 포쩌스 아토드 포쩨 바에렬 소 많이 트랩스 비하인 노 마다 하미니 위치 파인딩 뭐 에 쥬니아 가이드 스포티의 뷰어 비 스탑스 심장을 쏠려면 좀 더 낮췄어야되네 심장이 맺었으니까 그리고 200키로 먹고 100미터 뛰어 아 뭐 이건 아니고 이지 뿔 얘는 뿔이 그 트로피 이게 왜 안보이지 위에 이거 왜 안보여주지 처음 잡아서 그런가 그 뿔의 길이나 이 뿔의 양쪽에 이 간격 뭐 그런게 점수인거 같은데 즉사킬이 아니네 64%밖에 안되고 걔도 천하이나 주네 일단 150미터 낙차는 기억했어요 뭐 이정도다 골드니까 세이브 어 나중에 박제나 해야지 어 나 레벨업 했다 호호 왜 레벨업이요? 뭐야 이거 아 똥인줄 알았어 돌이구나 ㅋㅋㅋㅋ 무엇을 레벨업했느뇽 뭐야 레벨업했는데 왜 스키 아 퍽만 줬구나 난 퍽은 필요없는데 다 배워가지고 좋아 트러블 더 포칭 사이트 포칭 포칭 여기로 가래 어 한마리 더 있다 일단 돈 벌고 가자 가는길이 있네 180미터면 근처야 이벨업 4570으로 쏴볼까 쟤는 몸이 하얀색이라가지고 엄청 잘보이는거 같아요 뭐여 어 아닌데 아니잖아 깜짝아 풀떼기에 숨어있나 본데 이거 아냐 이 검은색 이거 아냐 이 검은색? 뭐 알았어 나오겠지 뭐 가다보니 아 붙어있네 맞추기가 영 애매한데 제끼자 오브젝트 컴플릿 포칭 사이트가 뭐지? 저 단어는 내가 모르겠다 어 이거 뭐야 트레킹 애니멀 웡 저기 있네 근처에요 어 야 이거 덫이야? 홀 아 이거 혹시 그건거 같은데 불법 노액하는 애들 덫 제거하는 뭐 그런 퀘스트인거 같은데 저기다 불법일거 아냐 해제 해제 뭐 착한일 해라 그런가? 퀘스트로 맞네 트랩 더 제거하래 돌아다니면서 이게 퀘스트네 아이씨 아이씨 근데 어떻게 알아 이거 몇개 있는줄 알고 뛰는게 얘기했는데? 퀘스트때문에 덫이 이 근처에 있다는건데 한바퀴 싹보라야되네 아 여기있다 두개 에이 잘 봤나? 라스트 한개 안보여 안보여 흫씨 떳떳떳떳떳 흫 범인은 요기까지인데 말이지 저거 뭐야? 우와 얘 불이 엄청 커보이지 않아요? 얘는 좀 짜리몽땅해보이고 얘도 작고 얘가 커보이는데? 얘랑 둘이 근데 얘는 뿔이 위로 서있는데 좌우로 흩어지진 않았고 얘는 좌우로 엄청 흩어져있어 그 벌어져있어 오니이이이이 이녀석이다 크고 벌어져있다 아 아 근데 하필 저 풀떼기로 들어가네 기다려볼까? 어씨 안보이네 이리로 올라놔 이리로 올라놔 온다 아까 그녀석을 찾자 크고 벌어진 애가 한 명 있었는데 크고 벌어진 애가 한 명 있었는데 털inku 아 들키나? 이 소리들었나? 야 이거 깔짝하는걸 들었나보네